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3월 29일 밤 10시 32분에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16곳을 선정했구요. 3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실거주요건이 아니면 거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니까 서울 시내면서 역세권 인근이라 괜찮아 보이는데요. 신축주택이 너무 부족한 시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주택공급을 하겠다. 좀 많이 늦긴 했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부터 쭉 공공재개발 구역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도 좋을 수 있겠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입주권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재개발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뭐냐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위성사진을 보시면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도로가 구불구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이나 녹지, 광장, 주차장 이런 것도 거의 안보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싹 그냥 밀어버리고 도로부터 공원, 녹지를 예쁘게 넣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시행했던 과거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에 포함되었는데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싹 다 밀어버리고 사업지구가 아닌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이 편리해지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공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을 덜 나쁘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성사진에서 보시면 학교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도로는 넓고 잘 뻗어있고요. 일직선으로 공원도 보이네요. 기반시설이 좋아 보이죠. 아파트만 오래됐고요. 이럴 때는 오래된 주택들만 부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다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 주택이 들어서면 누가 좋죠? 기존에 오래된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정비기반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인근의 도로가 더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공익보다는 사익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재건축 초과이입 환수나 안전진단 요건 강화 등 많은 제동을 걸었어요. 여기서 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죠. 결국 서울 시내 공급이 없어지니까 기존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성격이 좋다고 해도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업 진행의 주체예요. 여기서 이 오래된 주택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 구축 더하기 비용과 같거나 적다면 이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겠죠. 조합이든 시행사든 시공사든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현재 도시정비법에 있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슬럼화되고 위험해지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신축 건물을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을 때 손해가 났다면 그때 공공이 들어가면서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서 1.5배 더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수익을 조합원과 공공이 나눠갖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겠죠. 이 새로 짓는 주택의 규모를 용적률 완화나 층수 완화를 통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 단기간 내에 사업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생기는 신축 건물의 가격 자체가 현재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용적률 상향이 없이도 사업성이 생기는 곳이 생길 수가 있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물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축 다세대 주택이 많이 생겨서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노후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과 2.4 대책으로 나온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은 아예 소유권을 LH나 SH에 완전히 넘겨요. 그 다음 사업은 시행 주체가 마음대로 하고요. 조합원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입주권을 받는 시스템이죠. 일단 동의를 한 다음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 원소유자들은 목소리를 거의 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이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조합이 시행자를 맡고 LH공사 등이 조언을 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조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것보단 유리할 겁니다. 만약 제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LH공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는데요. 사업을 신청한 곳이 70곳이나 되었다고 하죠. 1차로는 이미 8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역세권이면서 대규모 노후 주거지인데요. 사업이 완성되면 약 2만 호가 완성될 거라고 하네요. 후보지로 오른 곳은 이렇게 16곳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비해서 신축으로 들어올 예상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일반 재개발로 진행했다면 신축 예상 세대수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공급효과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도심지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기존에 거기 사시던 분들이 있는 곳에 새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공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규 택지개발에 비해서요. 실제 공급효과를 원래 표에 넣어서 계산해봤는데요. 정부의 말대로 현재 구축에서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후에 신축 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면 실제 남은 새집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상 세대수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빼면 되죠. 그러면 2만 호가 아닌 1만 호 정도의 공급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서울에서 매년 필요한 신축의 적정량이 약 5만 호예요. 이렇게 되면 1만 호라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면 언젠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3년 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각 후보지의 위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오는 사업성을 신축 물량을 늘려서 사업성이 나오게 만들려면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던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해주던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던가 해야 합니다.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럼 공공에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인세티브를 이렇게 주겠죠. 공공에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요.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요. 임대아파트 비율이 일반 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더 높겠죠. 그래서 민간재개발 아파트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줘도 토지 등 소유자에 비해서 신축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역세권이면서 오래된 구축 빌라에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다 이런 뜬소문 하나에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요. 해당 지역의 노후도 요건도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성이 나와야만 해요. 공공에서도 사업성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는 뜬소문만 믿고 구축 빌라를 함부로 매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을 예상한 이 오래된 빌라의 매입은 리스크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이 아니라 공공재개발 공모공보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정이 되었어요.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투자에서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이 날짜 이전에 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다가구가 5개의 다세대 주택으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없애버리고 허물고 5개 호수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이 날짜 이전에 지어버리면요. 각 소유자에게 1개씩 그러니까 5개의 입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날짜 이후로 1개에서 5개의 다세대 주택으로 쪼개진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1개의 입주권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물건을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요. 작년 9월 21일 이전 등기와 현재의 등기부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 이전이 기준이에요. 또한 공공재개발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번 발표자료에는 안 나온 내용이죠. 재개발에서 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을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 매수자를 승계조합원이라고 해요. 이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이유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해서 사는 이유가 매우 크죠. 그런데 공공재개발에서는 나중에 산 사람 승계조합원에게는 원조합원의 저렴한 분양가가 아닌 관리처분 당시의 시세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릴 예정에 있어요. 차익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 투자하시기 전에 잘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보다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인 3080정비사업이 더 좋다고 홍보했어요. 이렇게 예시까지 넣어줬죠. 3080 직접 시행재개발로 진행하게 되면 분담금이 4천만원, 비구액에서는 5천만원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LH에서 보유한 다음 입맛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LH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발표일 이후 그러니까 2021년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에 공공직접시행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고 해요. 현금 청산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2월 4일 이후에 빌라를 샀고 예상치 못하게 공공직접시행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한참 후에 이게 되더라도요. 현금 청산을 받고 헐값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사는 이유가 추후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현금 청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래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과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추후에 신축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된 주택 한 채가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끝까지 가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처분 인과 전까지 입주권이 갖고 싶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서 비싼 값에 팔고 나오게 되면 훨씬 좋겠죠.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공공직접시행재개발에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아예 안되도록 막아둔 거죠. 개발 이익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헐값을 받고 쫓겨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다면요. 이런 피해자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직접참여재개발에 취지는 좋지만요. 잘못 접근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공공이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요. 과연 진행이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분의 2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서울시장이 얼마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지에 대한 기대가 높기도 한데요.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공략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자체에 일반인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는 이런 노후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요. 그럼에도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과 그 기대치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결국 그 인근 지역의 빌라촌이나 주택가들도 가격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에요.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를 여기저기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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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